어? 맞는데 여기는? 어 맞아진다 여기는 때릴 수가 있어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의 영상은 제가 할리우드 맵에서 우연히 버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공격팀 진영 옆으로 가면 다리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프트를 써서 일로 올라가면 디바가 잠깐 걸쳐지게 되는데 원래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궁을 이렇게 버려주고 로봇을 싹 이렇게 소환을 해주면 랩이 뚫리는 블리자드에서 막지 못한 버그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버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제발님 들어와주시겠습니까? 들어와주세요 가고있습니다 오케이 저도 들어갈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졌어요 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면 상대방 기지로 들어갈 수 있는 버그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열길로 빨간 부분 있죠? 이쪽으로 올라오면 상대방 기지로 들어와집니다 자 여기가 원래 이제 상대방 기지로 들어와졌는데 여기서 더 확실히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가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지 않는데 또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궁을 써주고 궁을 써준 다음에 궁을 사용해서 들어가면 들어가집니다 자 얼굴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제발님? 저거 여기는 참고로 상대방 기지에서도 들어오지 못해요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? 안 들어가집니다 그렇죠 궁을 한번 써서 들어가볼게요 궁을 한번 써서 네 한번 저로 때려주시고 죽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들어왔다 들어와지는 걸로 확인해보세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는 상대방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안 맞네요 안 맞죠? 안 맞네요 피가 안 달아요? 피가 달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제발 안으로 들어와주세요 네 궁중 척격 좀 맞아주실래요? 저! 저! 전 때려지네? 난 때려진다 상대방은 때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프의 도시지 어떻게 들어왔어요? 자 여기에 들어와도 맞아지지가 않고 앞으로 한번 와주세요 아 느려 아 됐다 아 여긴 맞아지네 여기는 맞아지고 자 나와봐 나와봐 자고 자 일단 궁을 써서 여기로 들어왔는데 여기로 넘어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궁 쳐서 한번 들어와주세요 제발에 어 왜 상대방은 때려주지? 전 이게 저희 팀 기지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네 상대방 기지라서 그게 맞아지네요 아 들어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비팀이 공격팀 진영에 들어오는 방법 첫번째 방법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여기 상대방은 때려지지가 않네요 진짜 때려져요? 하하 그렇구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물함의 버그 첫번째 버그 한번 확인해보았는데요 다음 버그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누비스 맵에서 수비팀일 때 공격팀에 쉽게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로 바로 이렇게 궁을 써주면 들어가집니다 그쵸?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기 계단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궁을 써주면 들어가집니다 자 한번 상대방을 때려보도록 할게요 어? 맞는데 여기는? 어 맞아진다 여기는 때릴 수가 있어요 이거 쓸만하네 이거는 괜찮네요 여기서 그냥 뒤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싸버리면 계정 정지당해요 여러분 악용하시면 안됩니다 자 궁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? 저 한번 때려주실래요? 아 저도 맞네요 아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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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궁 한번 쏘어보겠습니다 우와씨 개아파 데미지 입점 자 일단 여기 아까전에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아 여기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여기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합니다 궁으로 나갈 수 없나요 여기는? 궁으로요? 어?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궁으로 나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다시 보셔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궁 조심하세요 오씨 티오량 2만 돌파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앞으로 가면서 궁을 써주면 아 나가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상대방 기지 공격팀 수비에서 공격팀 진영에 들어오는 버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때려집니다 확실한 거 때려지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자 이거 악용 시에 제가 볼 땐 100% 정지고요 자 악용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냥 즐기는 영상으로 영상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안녕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칠입니다 오늘의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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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하면 하세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뵙도록 아씨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봐봐 구독하기 algorithms 오늘 영상은 이거 sl superstition 됩니까 partnered 의 Project